제가 엄마 몰래 마라탕을 시켰거든요? 너무 뻔뻔하다니까?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실 수 있나요? 아니 너무 뻔뻔해 아니 그 작가님이 엄마는 지금 유키즈 보시는데 마라탕 시킨 걸 모르세요 몰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건 잘못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냥 잘못,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커버를 쳐서 이제 그 쿠팡 왔다고 해서 볼려고 뭐 시켰어? 그 학교에서 말했잖아 그거 뭐지? 만들기 그거 아 그래 그냥 화내리지 못해 사과를 드렸으면 좋겠고 아니 그 저 좋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이게 심심한 자아가라는 자아 왔네 다들 너무 킬로하셨다고 아유 배꼽 잡네 진짜 먹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오 천만 다행이다 걸릴 뻔했어요 오 천만 다행이야 걸릴 뻔했어 일단 풀어서 먹어볼게요 오 투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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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에요 소고기랑 숙주랑 그 다음에 피엔나 소세지랑 지금 추가 많이 있거든요 뉴질면 와 뉴질면 대박 엄마 오면 이렇게 가릴 거예요 감쪽 같죠? 감쪽 같죠? 매운 거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거든요 국물 바로 국물 대박이에요 국물 대박이에요 국물 대박이에요 팽이버섯 오fruit 뭐든car 씹히겠다 요즘은 쫀득한게 진짜 다르다 이건 분모자거든요 분모자만 먹으면 일단 뉘진란이 더 얇아서 쫀쫀쫀쫀쫀 이런 느낌이고 분모자만 더 탱글탱글 이런 느낌 피엔나 소시지 이건 고구마떡이에요 고구마떡 진짜 달콤하고 맛있다 나는 칠톡톡보다 고구마떡이 더 좋은데 중국당면인데 진짜 오래 씹어야 돼요 1등 뉘진란이 2등 분모자 3등 중국당면 고기랑 같이 이 맛에 마라탕 엄마 오시면 이걸로 싹 가릴 거예요 엄마한테 오늘 걸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그저께 저번 주 주말에도 또 마라탕 먹어서 진짜 엄청 혼나요 너네 이제 마라탕 그만 먹어 얼마나 쓴 거야 아이고 엄마 마라탕은 제 삶이에요 제 몸의 일부가 마라탕이에요 마라탕에 중복되고 마라탕 너네 그만 먹어 마라탕 네 오늘은 저거 먹어 차려놓은 거 저거 엄마 간다 아 마라탕 탕탕 후루후루 마라탕 뭐 먹고 싶은데 누나 근데 있잖아 마라탕 심각하게 먹었잖아 어제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뿡뿡 그건 그래 아 배고파 엄마가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먹자 응 케케케 잘 먹겠습니다 워워워 지금 야채 치워볼쳐 지금 야채 치워볼쳐 지금 왜 해봐 지금 왜 해봐 지금 야채 치워볼쳐 뿡뿡 안 받아주네 음 음 맛없어 맛있는데 케케케 그래서 결국 마라탕을 시켜버렸다는 싸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아 깜짝이야 야 욱하라고 했다 누나 뭐야 빨리 빨리 문 닫아 뭐야 누나 마라탕 엄마 몰래 시켰어 우와 나도 한입만 먹어 보자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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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조용히 해 우와 우와 오오오오오 맛있다 쒸쒸쒸 너 땜에 다 걸린다고 조용히 해 응 쒸쒸쒸쒸 아 정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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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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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누나 로블록스 하면 안 돼 다 먹고 치우면 하게 해줄게 응 알겠어 뿡뿡 이케야 여기있어? 내가 나갔다 할게 위키야 어? 왜? 어 너희 가을 소풍 내일 아니야? 아니야 엄마 다음주야 가만있어봐 다음주니? 다음주 뭐 도시락 싸가야 되잖아 그냥 김밥같은거 싸가면 돼 아니면 거기서 사먹어도 되고 그래? 그래 걸릴 뻔했다 뿡뿡 10년 감수했네 아직 다 못먹었는데 누나 내가 엄마의 시선을 끌고 있을게 고마워 오리온 아 아유 빨래 다 다 됐네 엄마 어디가? 응? 빨래 다 돼서 개려고 아 내가 도와줄게 개줄게 어머머 웬일이야 우리 아들 착하네 하하하하 응 예 아유 이거 봐 엄마 수건으로 괴로기한다? 내가 오늘 태권낙원에서 배웠다? 뿡뿡 멋지네 우리 아들 최고 캣캣캣 굿물이야 역시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싶어서 지금 좀 에바지만 시켰거든요? 용돈 다 끌어부어서 시켰는데 지금 배달이 왔는데 어쩌죠? 누나 누나 나야 나야 두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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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 누나 누나 거의 다 먹었어? 거의 다 먹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탕후루를 시켰어 탕후루 엄마가 엄청 싫어하시잖아 아 마라탕 먹으면 뭐야 탕후루 꺼 봐 근데 누나 어떡하려고 그래 일단 지금은 지금 탕후루 배달이 왔어 배달 왔어? 어떻게 해? 그래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는 한번 나갔다 왔거든 너가 좀 해줘 그거 걸리면 진짜 혼나 한입 줄게 아니 하나 줄게 하나 줄게 와 뭐라고 하면 되는데 모르지 그건 너가 알아서 해봐 아 몰라 아 몰라 누네 됐다 이거 어떻게 가져왔어? 엄마 화장실 가셨어 뿡뿡 오 좋다 빨리 먹자 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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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뿡 레몬 탕후루 궁금했거든 이거 엄청 신네 또 금방 설탕이 그 신맛을 메꿔줘 괴로워 근데 또 그게 중독돼 그렇죠 너무 좋아 블루베리탕으로 тоб exact 새깨 꿀맛이야 괜찮다 음 아 아 아 안 돼 저건 또 언제 시켰어 엄마가 봐라 밥 먹지 말랬지 잘못했어 어쩐지 계속 왔다 갔다 이상하다고 했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엄마 몰래 봐라 탕으로 먹기 개 실패 아휴 저걸 또 책상에서 숨어서 먹고 있어 나와 여기 나와 여기 식탁에서 먹어 네 아휴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이 산들 바람이